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전방에 있었던 김민우 선수의 아마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포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이광재.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흘려줬는데요. 공이 에베션! 경기 이른 시간 포천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띠용.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전방에서 방금 패스 굴려주고 흘려주고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감각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골문 쪽으로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당진 수비진에서 좀 집중력을 잃은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선수들의 호흡이 빛났었던 포천의 공격 과정. 결국에는 김한빈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른 시간. 전반전 14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에 포천이 리드를 만들어냈네요. 네, 지금 포천이 전반 14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이에요.